어! 야! 이거 어때? 파인애플 너무 한 거 아니냐? 와 파인애플 진짜 힘... 아 이거 방법이 있어 뭐 여기까지 알지? 자 해볼게요 아 저런 방법이 있긴 하네 저런 방법도... 아 맞네 야 파인애플이 거무습관절이 생각보다 약하네 반대쪽이라 괜찮겠지? 아... 아마 대칭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대박 야 머리 좋다 비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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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닌지? 아 이게 좀 더 뜯기는! 와 이거 인정! 인정 인정 인정! 다음날 그냥 이렇게 먹어 자 먹을 사람 이야